포스코 E&C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애니메이션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을 응원합니다. 위기에 빠진 꿀벌을 구해라! 어? 어? 에코레인저죠! 도와주세요! 꿀벌 친구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야? 꿀벌 친구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야! 모두 출동해야겠어! 에코에코 챌린지! 에코레인저로 변신! 호스! 호스! 어? 무슨 일이에요? 어? 엔씨! 하늘을 날아서 꿀벌 친구들을 찾아봐 주겠어? 응! 내가 찾아볼게! 아! 저기 있다! 코이! 쓰러져있는 꿀벌 친구들을 발견했어! 포스! 꿀벌 친구들을 발견했대! 응! 꿀벌씨.. 왜 여기 쓰러져있어요? 괜찮아요? 힘이 없어요.. 너무 배가 고파요.. 내 등이 타요! 꿀벌 집에 데려다줄게요! 대체 어떻게 된거에요? 꽃이 하나도 없어서 꿀을 얻지 못해 배가 고파서 거기 쓰러져있었어요.. 왜 꽃들이 사라진거죠? 그건 지구가 아프기 때문이에요.. 지구가 아파요? 네.. 사람들이 막 버린 쓰레기 때문에 지구가 열이 나고 아파서 꽃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있어요.. 어휴.. 저런.. 그런 방법이 없나요..? 방법은 있어요.. 에코챌린지 파워로 지구를 구할 수 있어요.. 대신 꿀벌을 돌아오게 할 에코챌린지 파워를 모으려면 에코챌린지 약속을 지켜야 돼요.. 첫째..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둘째.. 꿀벌을 위해 꽃을 심고 아껴요.. 셋째.. 항상 환경을 사랑해요.. 어? 우리 친구들이 에코챌린지 약속을 잘 지켜주니 에코챌린지 파워가 채워지고 있어요.. 에코레인저! 우리가 나설 차례야! 응! 포스! 코이! 애쉬! 에코에코챌린지! 슈퍼에코 파워! 아.. 꿀벌 친구들이 돌아와요! 어린이 친구들이! 앞으로도 잊지 않고 에코챌린지 약속을 잘 지키면! 꿀벌 친구들과 지구를 지킬 수 있어요! 우리 함께 환경을 지킬 수 있죠? 네! 우리 함께 해봐요! 다같이 약속! 환경을 지키는 우리 에코레인저와 함께 꼭 지구를 지켜주세요! 에코에코 챌린지 에코레이저로 변신! 에코에코에코 꽃! 예! 초록 지구 수비대! 에코에코에코 꽃! 예! 함께하는 우리들! 슈퍼에코 파워 용감한 친구! 호! 슈퍼에코 파워 상냥한 친구! 코이! 슈퍼에코 파워 똑똑한 친구! 엑시! 슈퍼에코 파워 포스 코이 엑시! 에코에코에코 꽃! 예! 초록 지구 수비대! 에코에코에코 꽃! 예! 함께하는 우리들! 슈퍼에코 파워 포스 코이 엔시! 예! 포스 코이 엔시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요! 짜잔! 포스 코이 엔시는 농작물들이 열매를 맺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꿀벌의 멸종을 막기 위해 도시 양봉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심 속 도시 양봉장 운영을 통한 다양한 체험 콘텐츠 제공으로 미래 세대에게 꿀벌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포스 코이 엔시의 모든 건설 현장은 하나 이상의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일현장 일종 보호 챌린지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미래사회 건설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포스 코이 엔시와 함께해요! 포스 코이 엔시와 함께합니다! 포스 코이 엔시와 함께합니다! 포스 코이 엔시와 함께합니다! 포스 코이 엔시와 함께합니다!